자, 하나, 둘, 둘, 그렇지,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떨어져서 드라이브를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잖아요. 이 공간을 내가 붙어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붙어서가 안되면 서서히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붙으면 돼. 하나, 둘, 쭉, 아, 때렸죠, 때렸죠. 자, 드라이브를 변경. 하나, 둘, 에, 봐. 백스윙 60% 해줘야 되는데, 커트드라이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앞스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, 백스윙. 아니, 커트드라이브는. 자, 하나, 걸고, 걸고. 봐, 준비 안 하네요. 자, 다시 준비해. 빨리 준비해야지. 하나, 걸고, 수속하게 5구 준비. 5구 준비 안 돼, 안 돼. 더 걸어봐요, 더 걸어봐. 채야지. 하나, 쭉, 아, 자, 위치. 커트라이브 한대요, 다시. 위치 잡아야지. 쭉, 쭉. 좋아, 좋아. 자, 하나, 걸고. 에이. 쭉, 잡았다가 쭉 위로 튕겨줘야죠. 자, 좋아. 그렇게 만들어가요. 내가 조금 5구에서 드라이브 감이 없으면 더 떨어져요. 네, 그러면서 서서히 붙으면 돼요. 쭉. 쭉. 떨어져. 쭉. 하나, 둘. 둘.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, 내가 떨어져서 드라이브를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잖아요. 이 공간을 내가 붙어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붙어서가 안 되면 서서히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붙으면 돼요. 오, 나이스. 오, 서브 좋은데요? 하나, 둘. 그렇지. 다시, 다시. 힘 빼고, 힘 빼고. 하나, 둘. 하나, 둘. 둘. 빨리 준비해야지. 이미 볼이 왔는데 그때 준비하니까 밀려버리잖아. 그렇죠? 하나, 둘. 다시, 다시. 준비. 자, 내려가고 쭉. 쭉. 그렇지. 봐, 지금도 뭔가 밀려오잖아요. 빨리 준비해야죠. 자, 하나, 둘. 빨리 준비해. 다시 한 번 더. 준비해. 준비가 안 돼, 아직도. 자, 하나, 둘. 준비해. 준비해. 그렇지. 아이, 또 자세가 막 조금 경직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늦는 거에요.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에요. 감사합니다.